신발이 있어. 이거 뭐야, 야. 뭘 팔아.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약간 장 떨어지면 약간 예민해지거든요. 너 어제 장 보러 간 게 있는 거였니? 아니, 아니야. 많이 올라가는 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뭐야? 아니, 이거는 왜 가져온 거야? 아니, 둘 다 빨강이야. 아니, 잘 어울린 애야. 그게 아니라. 둘 다 말랐어. 둘 다 말랐어. 이거 수박이야? 이것도 디퓨저. 디퓨저. 좀 빨간 거에다가 이게. 썬글라스. 진짜 뿌렛다 뽀롯대. 진짜 뿌렛다 뽀롯대. 잘못 쓰면 자유로 귀신 같거든. 이것도 들고 해. 먹는 거까지 빨간색이야. 가방, 가방. 제 가방이 아니어서. 오케이. 완성이다, 완성. 붉은 악마다, 붉은 악마다. 검은색을 한번 벗을까 봐요. 그래. 너무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다. 어떡해. 귀엽다, 근데. 완전 패션이다. 패셔니스타다. 패셔니스타인지 아니면 패션 테로인지. 오빠 테로인지. 이거 들어야지. 이거, 이거. 광고 한번 찍어서. 포즈 하나만. 눈에. 눈을 왜 그렇겠다. 눈에. 눈을 왜 그렇겠다. 대박. 스크린소리도 많아.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천혜 씨. 엄마. 아니 너무 애를. 애를. 황팠찌. 다 하잖아. 황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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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팠찌.